김민욱, 다시 이정현, 멀리서 딥3, 틀어납니다. 석지협, 이정현. 워낙 자신이 있다 보니까 45도의 김강선 호수가 완벽한 노마크. 다운로브, 외곽 전달, 와이드 오픈. 고칠 리가 없습니다. 이정현의 석지협. 3쿼터 시작을 타이틀죠. 점수 차를 더 벌리고 있습니다. 물론 컨디션이 좋은 이정현과 전성현 선수한테 실점한 부분은 있겠지만 이정현 돌파하면서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득점 엔드원입니다. 이정현. 국내 선수들의 수비도 문제지만 파트 선수의 움직임이 스크린 준비한 오드하쿠. 멀리서 이정현 들어갑니다. 이정현 석점. 3쿼터의 고향선호의 석점은 양궁농구.